감사합니다 칠 때 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부렸으면은 그 힘을 이용해서 튕겨나와야 돼요 아니 이제 하고 왼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했으면은 근데 앞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오른발 들어온 만큼 살짝 왼쪽이 왼쪽 발이 다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transformed MTV MIT ko 에 När 베이 멘트 이것 4 으 으 으 아 아 오 아 5 5 5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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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